자...불빛이 베르신에 연기가 이렇게 저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해도 저 산으로 넘어갔고요 이제 우리도 곧 내려가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해놓으면 좋지요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게 해놓으면 좋지요 좋지요 그래 이걸 대놓고는 오늘 이러면 불 떼는 장미가 같이 있어 그러니까요 넣어놓고 중앙지 먹고 이리 떼 이리 떼 오늘 죽 많이 안돕돼 요즘은 아침 저녁 날씨가 추워져서 불 떼야 되죠 그래 이거 오늘 딱 간두기엔 쳐놓으면 딱 타고 그래 그니까요 오늘 이 잘 찌는 김을 깨묵찌고 있는 거구만 오늘 찌는게 다 돼 이리 내놓은 김을 깨끗하게 이 장끼가 확 붙을 때 다 타고 그래 예시리 모르게 다 타고 그래 그래도 화력이 좋아서 화력이 좋아 워낙 꾸준히 잘 꽂치게 해가지고 오늘 내 와 갈지도 않으니까 내 굴이 자녀들 아들 내 그 싸우리에서 하나 안고 그래 내 혼자 버렸다 이제 다 하루 돌아가지 다 꽂치게 불렀다 인간처럼 다 죽였잖아 이놈아 이 굿길이 이 굿길이 이 굿길이 이 굿길이 놀아도 안오고 아휴 아휴 이 굿길이 이 굿길이 이 굿길이 이 굿길이 그렇지 그 나무 거 다 자르는게 다 자라 놔거든요 도끼로 이제 빠개하는 거는 이 굿길이 다 끊는게 문제라고 개개톱이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그저 그냥 그 일만 두번 안 끊어져요 개톱을 해야돼 개톱을 해야돼 귀요도 귀요도 아들도 귀요도 있어요 각각이 살인구가 한 일장구가 가기 가거든요 physically 개톱이 이체보다 관리하거든요 옛날에 산구가 10명이서 했거든요 치사고 이 굿길이 다 없어요 여기는 남겨라니 안 젖은데 그 아휴 그런거에요 한국보통 막 이렇게 막 깨끗해놔 이거 그렇게 나가서 시간이 어떻게 되냐, 지금이 새벽이잖아. 내가 새벽에 객자 쓰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군대에 있는 새벽에 객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예예.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그런 거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지지대를 양 사이드를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장작을 펴면 아주 예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지지들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고 이렇게 또 산에 가서 죽이자빠진 나무를 긁고 와가지고 이렇게 잘랐어. 외르신 겨울 젤감용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장작해서 이렇게 쟤 놓고 갑니다. 그래도 어르신 시계를 쥐고 오니깐요. 확실히 힘이 들더라요. 외르신 시계를 쥐고 오니깐요. 외르신 시계를 쥐고 오니깐요. 아니, 운전해서 안돼요. 나한테 물고 나가야지, 매몰추고 갔냐. 아, 그럼 운전해서 때문에 안돼요? 오니깐요. 손이 안 그쪽으로 먹어야지. 오니깐요. 우리 타다가 꺼져놔. 잔적이빵이 나다가 영계 타요. 영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공질해야지. 잔적이빵이 넣거든. 편안하게. 그래? 이제 굴폐집 어르신 자 집에도 해는 꼬박 졌고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내려갈 일이 지금 바쁘게 됐습니다 바쁘게 됐습니다 oped 안내놨어요 들어야지 여전히 들으면 좋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